아 열받네 그 판단때문에 지금 굿꿍굿꿍 굿꿍굿꿍굿꿍 이번에는 한다 1등합니다 아 52점 1등하면 잘하면 안주죠 잠깐만 좋아좋아 굿꿍이랑 대검만 딱 나오면 저는 템 다 만든겁니다 갓에饒는 중 굿꿍hhh 섭몬 굿꿍이 굿꿍이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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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자 요돌 원구 잠깐만 닌자 요돌 원구 짝 자리 자 닌다아 아이 씨 ת зал 1 accepting 너무하네 돈 3골드는 좀 너무한데 요들도 3개 들어가야되고 야씨 이거는 이거는 좀 너도 와 어허 어허 아이씨 졌어야되는데 와 어허 무시한 2,4,5 이자나보자 이자나보자 이자 오케이 아야 넌 좀 아프겠다 조금만 살살 쳐주면 안되니 그래 다행이다 그래그래그래 오케이 골드 만들었고 한대만 더 맞자 야씨 내려가야되는데 어 어 잠깐만 해적 해적 각 보이나 사음군 사음군 아니야 여기서 져야되는데 져야되니까 아냐 아냐 그래도 몇개는 잡아야지 몇개는 잡아야지 그렇지 암살짝자 쫄자 하나는 잡겠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는 잡아야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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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아도 된다 한 한 대도 나이트 아 아 꼴땅은 못했네 내가 뭘 가져가야되냐 곡궁 곡궁 둘 조개 하나 곡궁 하나 곡궁 하나 혹은 곡궁 하나 아니면 대검 아 대검이 없네 아 어차피 못 가져가야겠구나 조개나 가져가자 아 잠깐만 저거 가져가주면 해적인가 이렇게 해적 해적완성 해적 해적은 완성을 했는데 이줍 하하 5마리 총잡이에다가 비조개 메뉴 아하 그렇지 뚝배기까지 까주고 그렇지 역시 제발 하나만 더 잡아주지 2볼드 4볼드 오케이 2점 40만 나이스 2볼드 4볼드 어차피 안 쓸 놈 어차피 안 쓸 놈들 다 넣어줍시다 어허이 뚝배기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골렘을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에헤이 1볼드는 아닌데 무자비하게 카타 오랩 파 이건 오랩 봐야됩니다 오랩 안보면 큰일나요 이렇게 차라리 좀 많이 맞았네 또 다 다리우스 좋았어 슥삭 아이씨 질색이 없는 연이 아이씨 이건 아닌데 다시 들어와 너네 너네 할 일 다 했어 요정도 까지만 여기도 너무 많이 맞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올렸는데 아이씨 스태픽이 있네 그렇지 와 저것까지 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와 루시아 못 쬐는거 크다 아프다 아프다 자 일단 골드는 많이 쬐어요 필요한게 없기 때문에 일단 곱궁 대검 칼날부리에서 곱궁 대검 나와줘야 되는데 아 근데 또 템도 4개 나와서 아프다 와 ㄷㄷ 아이.. 앞힘 또 베인한테 비중이 들어가서.. 쓱싹! 그렇지! 나이트 이겨주면 좋다 나이트 이겨주면 좋다 이겨주면 좋고 그렇지 연패를 끊어야 됩니다 이제 피 좀.. 그렇지 나이트 피 좀 지켜줘야 돼 오.. 곡궁 곡궁 아니면.. 대검 대검 아.. 대검이 없네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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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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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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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